다음 주에 일본 공연인데 어떡해 화이팅! 할래! 끝! 끝! 이해실때 우리들 화이팅!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스 아메리카노랑 블루베리베이글의 크림치즈 이게 진짜 맛있어요 사실 밥을 먹고 나왔는데 지금은 간식시간이니까 지금 목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원래 다니던 병원이 휴보라 다른 나무 동네 병원 가서 빨리 감기주사를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일본 공연인데 어떡해 안 돼 한 장 끝 어때요? 70년대 같아요? 어때요? 어때요? 복고풍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겠어 저희 무인도에 디바 음악 총 감독하시는 총 감독은 아니고 총 지도자 총괄 지도자 배우분들의 모든 악기와 노래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저희 알리아라는 가수로도 활동하시는 저희 선생님입니다 네 많이 아프세요 눈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게 촬영이라는 게 이렇게 고단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하이팅 하이팅 어떻게 먼저 제 기타를 하루만에 만들어주신 선생님입니다 최고 기타 배울 건 꼭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화이팅 무인도에 디바 화이팅 화이팅 개사 그녀는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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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에 완벽히 들어가야 되는 게 배우의 일인데 초록색 아이세도까지 정말 열릴 하고 있지 않나요? 잘 나왔으면 좋겠다 무인도에 디바 많이 시청해주세요 날씨 너무 좋다 친구들 카피 사진 와서 카피 왔어요 와 진짜 핸드폰 들고 열심히 찍었는데 안 늘려 있었어 비디오가 친구들이 응원 영상을 찍어준다 그래서 커피를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친구들아 기다려 미안해 2번 출연했던 커피를 샀다니 내가 오늘 커피를 사온 이유가 뭘까 너희 출연느라고 그러면은 내가 안 먹을게 안돼 벌레 끝 벌레 끝 벌레 끝 끝 예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나 브이로그 찍는데 인터뷰 안하고 죽어버렸네 미안한데 얘들아 나 화이팅 영상 한 번만 찍어주면 안돼? 화이팅 하이 이렇게 열심히 날 수가 그대의 손 잡고 날아가리 안녕 나의 발레반 친구들 나 화이팅 영상 한 번만 찍어줄 수 있어 그럼요 고마워 진짜 가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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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도 모르고 둘 다 화이팅 너무 고마워 얘들아 너무 고마워 얘들아 너무 고마워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발레 끝났으니까 먹으러 왔어요 오늘 좀 어려 보이고 싶어가지고 일단 압구정 도착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돈까스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 여기에 돈까스 맛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돈까스집에 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람 많은데 지금 하나도 없는데 다 먹었네요 여섯시에 친모랑 밥 먹기로 했는데 지금 한 3시인데 아 나 왜 돈까스 왜 먹었지 도쿄에 가기 위해서 흄명 약간의 고마웨어 공항에 왔어요 어흠 현명 짜증나 여덟 일본어가 진짜 안 먹어봤는데 미치겠어요 북한은 계속 외울 수밖에없어요 하이틴 브이로그 오빠 괜찮으세요? 최고지 최고지 어 고거하고 고향 진짜 그럼 화이팅 해야지 김소연씨 나 지금 메이크업하고 찍을게요 언니 진짜 예뻐요 서연언니가 메이크업 안 한 것도 진짜 이쁜데 맨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메이크업 안 한 것도 너무 이쁘시지 않아요? 안 보지 응 그건 했어 아 그래요? 팩트는 했다고 팩트를 얘기해야죠 팩트랑 침티랑 아이라인은 있어 아이라인 슬기 들어갔네 언제 일본 갈지 모르겠지만 일본 가서 또 찍을게요 날씨도 좋고 수집하고 있다 다시 와가지고 나랑의 자가 하이 하이 15분이 멀어져있지 않나 또 이거 3일 때 중간중간인 또 1일 때 1일 때 3일 때 소연언니 마이크를 챙겨주시는 2차상황 유키초모토메 사마요노다 히토리 노도노카우기 노도노카우기 이렇게 했나? 네 4년 전에 나도 어렵다 노도노카우기 유키초모토메 사마요노도다 히토리 노도노카우기 노도노카우기 이하시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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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오빠 제가 오빠 영상곡을 연습해봤는데 또 뭐지? 해봐 오소레모 아 남다모 이하시떼 오소레모 이라나 이하시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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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갑자기 일본어가 공부하고 싶어지는 오늘이에요 하시떼 이하시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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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3분 남았어요 파이팅콜을 하고 이제 공연을 할 것 같아요 빠빠이 저는 낙공연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너무 진지하게 공연을 관람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동국대학교 학생 시절에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연기 장학생으로 뽑혀서 일본 분들께서 이제 후원을 해주셨었습니다 짜 그래서 지금 덕분에 이렇게 10년 뒤에 진짜 뮤지컬 배우가 되어서 일본에 콘서트를 오게 됐어요 내 인생 재밌다 앞으로도 일본 관객분들께서 저의 성장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시떼 마지막 착장 아 마지막이라니까 약간 기분이 이상한데 말로 표현이 안되네요 잘 마무리하고 이따가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끝났습니다 오스카이 잘 마셨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무서워 진짜 여기 추측어리에 넣었어요 아 이렇게 잘 가셨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 빠른 퇴근 준비 끝 바로 숙소 가기는 약간 아쉬운데 동키 호텔을 한번 들릴까 고민 중입니다 역시 퇴근하니까 다시 살아나고 있네 하하하하 뭐할진 모르겠지만 또 봐요 multiply む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